저의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컨셉은요, 바로 향기예요. 저는 향기가 좋은 곳에 가면 그곳에 있었던 추억들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더라고요. 양방의 에끌라, 메린미, 미로 이렇게 세 가지 향수에 대해서 제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는데요. 세 가지 향 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향이거든요. 여러분들도 연말 향기로 가득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